그럼, 내가 방금 전에 목격한 걸 이야기할게요. 뒤늦게 전자기 펄스 충격파가 공항 전역을 덮칠 거란 이야기를 들은 나는 부랴부랴 내 상품들을 램스키퍼로 옮겼어요. 충격파에 노출되면 내 상품들 태반이 못쓰게 될 테니까요. 아, 물론 지부장님한테 허락은 받고서 한 일이에요. 아, 아무튼 그 과정에서 우연히 램스키퍼 안에 있는 최서희 씨를 봤는데 그 여자, 램스키퍼 안에 보관되어 있던 데이비드 지부장님의 노트북을 훔쳐보고 있더라고요. 뭐? 형의 노트북을 말이야? 그뿐만이 아니에요. 나중에는 램스키퍼 안에 보관된 USB나 디스크는 물론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에까지 손을 대는 것 같았어요. 말했다가 괜히 그 최서희 씨한테 트집을 잡힐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잠잡고 있었는데 아, 그래도 일단은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. 내 개인적으로는 되도록 그녀를 믿어주고 싶은데 말이지. 아, 이러면 더 이상 커버를 쳐줄 수가 없겠군. 아, 어쨌든 난 내가 본 걸 다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최서희 씨가 날 해코지하려고 하면 당신이 지켜주세요. 이 길로 데이비드 지부장님께도 이 일을 보고할게요. 당신은 계속 나가서 테러리스트들을 막으세요. 공항 폐쇄 구역의 적들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나가주세요. 물건이나 데이터가 필요해지면 또 오세요.